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. 이호진 군입니다. 부산 과정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궁금한 게 이 로블럭스 게임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호진 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이 하는 게임인가요? 어... 몇 명 애들이 많이 합니다. 음... 호진 군도 많이 즐겨서 해요? 주말마다 이렇게 하고? 그렇군요. JTBC 보도 이후에 저 게임이 약관 위반이라고 해서 삭제됐다고 합니다. 호진 군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이끌어냈어요. 그리고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.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소감이 어떻습니까? 기분이 어때요? 음... 그 게임을 삭제했다는 게 속이 시원했습니다. 어... 속이 시원했다. 애초에 언론사의 JTBC를 비롯해서 언론사의 제보를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삭제까지 그리고 정부가 움직일 것까지 예상을 했나요? 아니요. 그건 로블럭스 본사만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. 처음에는. 음... 그런데 우리 정부까지도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. 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. 이 호진 군이 문제를 지적해준 그 부분. 광주민주환동을 폄훼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내용인데 그 게임 제작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. 5.18 사건을 재구성해서 제작했다. 그날 있었던 일을 가상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임이다. 고증적인 오류가 큰 부분도 있고 정확한 사건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다. 게임은 게임일 뿐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호진 군 말고 다른 또래 플레이어들은 아 그래 뭐 게임인데. 게임은 게임인데. 무심코 그냥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호진 군은 어 이거 문제 제기해야겠다라고 어드포인트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까? 그거 먼저 처음부터 그게 위반인 게 그거 하나 있습니다. 거기 도박장이 있거든요. 도박장. 도박장이랑 욕설 적혀있고 막 그거 아무 죄 없는 시민 죽이고 이러니까 그거 제보한 건데요.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몇몇 표현들을 봤을 때 도박장 그리고 시민군이 시민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 하더라고요. 그런 건 이제 많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왜곡이니까.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호진 군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나요? 네. 그런데 딱 이 5.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큰 틀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 있었던 거군요. 네. 어떻게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했어요? 어떻게 좀 알게 됐어요? 제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그 사람을. 그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. 평소에 역사책도 많이 읽고? 네. 그렇군요. 5.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원래 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? 학교에서도 막 배웠을 텐데. 어. 그 전두환 대통령은 알고. 그 광주민주화운동은 그거 학교에서 배워서 알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어? 북한군이 침투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꼈군요. 네. 어제 뉴스룸에서 두 번째 보도가 나왔고요. 그 전날에 또 첫 번째 보도가 나왔습니다. 물론 어제 이제 학교. 어제 학교 안 갔죠? 후진군. 네. 어제 근로자의 나라라서 많은 학교가 쉬었는데.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곧 학교에 갈 텐데. 어. 많은 친구들이 뭐 미리 연락 준 게 있나요? 야 너 뉴스에 나온다? 우와 너 뭐 이렇게 좀. 너 나 뭐 봤어? 이렇게 본 적 있나요? 그거 카카오톡에. 이서고. 그거 이서고라는 애가 있거든요. 그 제 친구가 뭐 그거 카톡에 영상 올리면서 인기스타 이호진이라고 올리셨어요. 저한테. 어. 이서고라는 친구가 인기스타 이호진이라고 단톡방에 올렸다? 네. 어떻게 그럼 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인기스타가 됐다? 어. 모르겠어요. 저도. 그냥 뉴스가 안 나온 건데. 아무튼 근데 무슨 뭐. 뭐 그냥 뭐. 예를 들어서 뭐. 춤을 잘 추고. 뭐 어떤 재능이 있고. 아니면 어린 나이에 운동선수 금메달 따고.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. 정부가 나서게 되고. 또 많은 사람들이 어.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왜곡이 담긴 게임을 근절시키는데. 우리 수상학교 6학년 학생이 어.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의 댓글을 보내주고 있다고. 지금도 저희 어. 한 천분 가까이 접속하고 계신데. 어. 장하다. 멋지다. 똑똑하다. 똑똑하고 멋진 친구구네요. 그리고 어. 이런 분도 있네요. 학교 안 가니? 라는 분도 있는데. 학교. 아. 호진군. 이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. 제가 양해를 구하고. 조금 늦게 등교하게.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. 그리고 이호진군. 장차 국가의 근간으로 성장을 쌍이다. 뭐 이렇게까지. 어. 평가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. 그럼 이제 학교에 가면. 오늘 좀 학교 가기 좀 떨리지 않아요? 애들이 저보고 있잖아요. 어제 카카오톡 방에서. 그거 어떤 친구가. 그거 저한테 한 말이 있다는데. 그거. 그 단톡방에 저보고 미친놈이라 하던데요. 왜요? 몰라요. 그 미친놈 뜻이 모르겠어요. 욕을 한 친구도 있다? 그게 아니라 욕을. 욕을 한 건지 아니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. 아 이런 거 폼 미쳤다 이런 것처럼 약간. 너무 잘해도 친한 친구들끼리 약간. 야 너 미쳤다 이런 말. 그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? 네. 아무튼 약간 자랑하려고 말한 것 같은데. 아무튼 호진군 알겠습니다. 평소에 부모님이 게임하는 거는 뭐라고 하시던가요? 반응이 어때요? 이거 주말에 엄청 게임 많이 했을 때. 뭐라 받았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로브록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. 조금 호진군이 더 허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한 시간 정도 더 할 수 있게? 아니요. 그대로 똑같아요. 똑같아요? 더 단호한 부모님 알겠습니다. 이번 일에 대해서 부모님은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? 제보도 하고 언론 인터뷰할 때. 저희도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인터뷰 허락을 받았는데. 부모님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? 그거 가족들이 저보고 뭐 영광이라면서 막 장하다라고 했습니다. 저보고. 영광이다. 장하다. 저도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거니까. 그럼 정말 뿌듯한.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아이가 좋은 일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. 저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크진 않지만 인터뷰 하신 거에 대해서 소정의 출연료도 나가는데 그걸로 엄마 아빠께 맛있는 걸 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왜곡된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에게 플레이어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? 그 제작자가 그거 봤는데 09년생 중학교 3학년이라고요. 그거. 그래서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형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형이지만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어요? 네. 아 그렇군요. 중학생 중3 형이 만들게임. 로블록스라는 게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 그런 부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곧 부산 과정초등학교 6학년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많은 분들의 칭찬에? 어 학교에서 예 그거 뭐 괜찮다고 하겠습니다. 뭐 이거 아울려 하는데. 왜 옆에 누가 계시나요? 네. 저희 어머니 계십니다. 아 어머니는 지금 방송에 나오시기 사전 협의는 안 됐지만 어머니도 많이 자랑스러우시죠? 목소리만이라도 한 번 좀. 네.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제보한 것도 아니고 저는 JTBC에 저희 아들이 제보한 줄을 처음에 몰랐어요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기자님이랑 이미 다 통화를 끝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알게 되어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호진이를 도와준 게 아니고 스스로 혼자 이뤄낸 결과입니다. 이야. 그 부분. 의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멘트를 했는데 부모님이 도와준 게 이제 제보 과정이나 문제 제기 과정에서 호진 군이 이거 다 스스로 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저희가 당연히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때는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지만 이야. 그럼 더 진짜 대단하네요. 호진 군. 뒤에 지금 Y 시리즈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독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 아이에게도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식사를 안 하셔도 배부를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호진 군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. 또 어떤 학교에서 또 칭찬을 받고 했는지 그 뒷이야기도 궁금한데 저희가 필요하면 또 한번 전화를 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또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학교 잘 가고요. 앞으로 부모님이 여전히 게임 시간은 제한하시겠지만 또 건전한 게임 활동. 이것도 e스포츠잖아요. 또 게임이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. 건전한 게임. 그리고 딱 보다가 어 이거 아니다 싶은데 하면 또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멋진 청소년으로 자라주길 바랍니다. 오늘 바쁜데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호진 군. 안녕. 부모님도 감사합니다. 바로 또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. 바로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.